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죠. 실제로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지역에서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투표율이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에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차기 당대표는 어차피 이재명이 되겠지만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를 뽑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그런 선거로서 당내 축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전당대회를 통해서 노릴 수 있는 효과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내 결속을 더 단단하게 하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슈를 만들어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을 시켜서 당내 유력한 정치인들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컨벤션 효과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컨벤션 효과는커녕 당원들조차도 완전히 외면을 하고 있는 모습이며 다른 것도 아니고 전북지역에서 전당대회의 투표율이 20%가 나오는 것은 듣도 보지 못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지역에서 투표율 20%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보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투표율은 대구지역에서 52.24%였고 경북지역은 47.80%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텃밭지역에서 투표율이 절반도 안 나오고 있으며 그나마 투표율이 낮았다라고 평가가 되었던 강원도지역도 21.85%였는데 전북지역에서 이거보다도 투표율이 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북지역의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박살이 나면서 총 10차례의 누적 투표율도 종전에 안 그래도 낮았다라는 말이 나왔던 30%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27%대로 밀렸으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전북정치권의 한 인사는 설마 20%의 투표율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굉장히 저조한 투표율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러하다 보니까 솔직히 전당대회를 왜 하는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그냥 박수나 치고 손을 들어가지고 이재명의 연임을 추대하고 말지 뭐하러 이런 식으로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를 하는가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당원들보다도 훨씬 더 충성심이 높은 그런 당원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번 투표가 직접 나가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투표인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권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거조차도 지금 하기 싫어가지고 투표율이 이렇게 지금 개박살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이 전당대회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라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홍보까지 나서고 있는데도 투표율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냥 이번 전당대회는 클릭할 가치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유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이 연임 도전에 나섰기 때문이고 완전히 재미없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며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두고 어대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확대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구대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90% 이상 대표는 이재명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재 완전히 일극체제로 가고 있는 사실상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을 꼬집는 발언인 것이며 이런 얘기가 전당대회 전부터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대로 가고 있으니 당연히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선거개협 역시도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친명계 의원들이 최고위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하지만 전당대회 뚜껑을 열어보니까 원의 인사인 정봉주가 1위를 하는 이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정봉주가 1위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도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부적격 인사로 판단을 해가지고 공천을 받았지만 그거조차도 날렸는데 이런 사람이 최고위원의 후보에 등록을 해가지고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것은 당의 운영 방향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정봉주 같은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경우에는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갑자기 최고위원 선거에 끼어들어가지고 노골적으로 김민서에게 표를 밀어줘야 한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보냈으며 실제로 김민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신호를 내자마자 지지부진했었던 그의 지지율이 급등을 했고 심지어 이번 투표에서는 김민서의 최고위원 누적 투표율이 1위를 올라서면서 정봉주의 지지율을 제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한준호 의원 역시도 사실 지지율이 상위권이 아니었는데 그의 지지율 역시도 치고 올라가지고 현재 단숨에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당원들조차도 어차피 이재명이 해먹고 싶은 대로 다 해먹는데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이재명이 최고위원 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비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당심하고 민심의 괴리가 심각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당연히 컨벤션 효과는 전혀 없고 당내 통합은 커녕 오히려 분위기가 더 싸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당대회는 축제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투표율의 20%는 솔직히 이재명의 빠들 빼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며 어떻게 전당대회의 투표율이 당의 지지율 보다도 낮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거는 식구들이 집안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 후보 중에 한 명인 이현주가 지적을 했는데 이현주는 얼마 전 현재 전당대회가 누군가의 오더로 조직표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고 당원 중심 민주정당을 만든다면서 이렇게 조직표를 움직이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이런 비판을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이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는 것을 이현주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주의 지지율은 이러한 비판을 하고 나서 완전히 폭락을 했으며 지금은 아예 당선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현주가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웃기죠. 이현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금배지를 찬 것도 솔직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낯짝을 가지고 최고위원까지 해먹겠다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것인가 누군가의 오더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아무튼 이 외에도 최고위원 후보들의 낯뜨거운 명비여청과 역시도 전당대회 투표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고위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마하면서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나가겠다 뭐 이러한 비전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얼마나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는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고 이거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사실상 충성 경쟁인데 이런 재미없는 이벤트에 누가 관심을 갖겠는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아무튼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후반부로 치닫고 있는데 안그래도 관심을 모으지 못했던 초반부보다도 더욱더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이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완전히 폭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뻔하게 예상대로 출범을 한 이재명의 민주당 2기 체제에서 과연 민주당이 그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감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었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